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준벅입니다. 드디어 2018년도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풀들도 자랄거고 쟤들도 날아다니고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깨어날텐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곤충들이 나오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곤충 채집을 해서 이 곤충이 무엇인지 우리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나갈 거고요. 저는 지금 전남대학교에서 곤충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문지식과 다른 모든 분들의 전문지식을 합해서 여러분들께 곤충이란 어떤 것인지 지저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고 우리도 도움을 받는 뭐 그러한 공존하는 곤충들이 되세요. 씨따 뭐라고 ㅅㅂ한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곤충 채집 영상을 찍을 거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곤충 채집도 하고 그러한 영상을 찍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날씨면은 다음 주부터 곤충 채집이 가능할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주... 두 개? 너무 많은가? 두 개 정도 곤충을 실제로 채집해서 그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안 누르셔도 어쩔 수 없지만 눌러주시면은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